강서구는 일시적인 장애나 갑작스런 사고로 휠체어나 목발 등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구민들을 위해 재활보조기구 무료대여 서비스를 2018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활보조기구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물품이 많아 그동안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재활보조기구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은 한시적으로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일상적인 활동을 돕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구민들이 대여할 수 있는 기구는 휠체어, 목욕의자, 목발, 척추 보조기 등 22개 품목으로 1회 1개월 동안 무료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를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구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복지과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기부도 받고 있습니다.